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만두국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KTX구 포용 옆에 위치한 태이면 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심플했습니다 태이면 옥의 대표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엥뚱콩이 겨울 엥뚱콩이 엥뚱콩이 두 번째z 하루로 고고기 염도 많이 나왔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은 다 여기에 있는건가요? 네 고춧가루 계란 연가루 계란 고추 몇 번짜름? 한 번 난 두 번 비빔밀면의 양념장은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매콤새콤 빨간 맛이었습니다. 쌈무와 불고기와 비빔밀면의 조합은 새콤한 맛과 불고기의 불향이 어우러져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밀가루면을 사용했는데 면을 잘 삶아서 쫄깃하고 밀가루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기국수의 육수는 한우사고를 오랜 시간 전성을 들여 푹 우려내서 그런지 구하는 육수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포역에 오시면 간단하게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